무적의 악의 군대는 달라란을 습격한 후 주민들의 심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음표를부 아 달라란이요? 아 뭐야 죽었다며 왜 살아나 죽었다고 음 그가 동료의 시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애도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또는 세상에 세상에 죽었다고 아니 하하하하하하 게임 예산초력은 뭐지 함대는 버터를 향해 주워를 당했습니다 탈리아는 나빠한 선박들을 모조리 태워버렸고 탈리아는 왜 빡쳤지? 자 추석기 우화 더 파이트 섬은 폐화가 되었지만 더 마이트 섬은 폐화가 되었지만 무협자 악의 국제적인 파기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연은 세레니티라는 아늑한 마을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악의 군대는 마을과 인접한 곳에 상륙했습니다 가자 투기장에서 훈련을 하며 경험치를 얻습니다 공포의 손으로 집어넣어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말을 소화합니다 이들은 Ex-Colidon을 위협한 터마이트의 상자 중간에 그의 상자가 그에서만 명확하게 데려야arse 하하 정의의 producing 무기 수출업이라고? 여기에 때려 벗으면은 이제 무기 같은게 조금 저게 줄어들겠구만 그러면 때려 잡아야지 수지마 받으면 부유한 악의 군대와도 거래하죠 우리한테 무기 팔면 안 돼? 그럼? 그 무기로 얘네들을 때려잡는 거야 어때? 아 왜? 일단 무기 사고 그걸로 쟤네들을 때리자 그게 더 저거 아냐? 그런데 섀라니티가 가장 큰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위험이 될 것 같다 반대로 섀라니티가 몇 개의 아몬이 있는 곳에 있는 것 같다 이 곳에 공성병기로 가득한 무기구가 곳곳에 조금 더 크고 흐흐흐흐흐흐흐흐 하! 좋은 idea! 자, 너 미싱한 개! 아몬이의 아몬이을 찾아봐 그리고 그럼 섀라니티의 좋은 사람들에게 제 개인의 제품을 보여줄게 저걸 때려잡아야되 우기고 털어가서 일단 여기 일단 가져가고 얘네들 캐면서 일단 일꾼 만들고 닭장은 왜이렇게 좁아 아 여러분들 파격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일단 닭장은 넓어야되요 다른거 다 쓸모없어 일단 닭장은 넓어야되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오죠?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야야야 야 이거 뚫지마 요기 뚫지마 이거 뚫지말고 요기 한다음에 잠깐만 아니 탈리아말고 보자 아니아니 일단은 일단 요기 막고 그렇지 요쪽 이렇게 막아주고 일단 지금 일꾼부터 업그레이드 해야되요 무조건 빨리 움직이라고 제발 어? 딱 딱 그러면은 요기만 신경쓰면 되죠 요기만 신경쓰면 되요 요쪽만 하고 이방 넓혀주고 화살비 이거 개삭이였거든요 아까 이번에도 이번에도 화살비 전략으로 가자 화살비가 지금 너무 사기야 그러면 두번 잘나고 놀아 입구들을 하나로 만드는게 더 편하죠? 위도 막아 두개 이렇게 막아결 좀 맞고 무덤도 왜 이렇게 작아 아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자고 우리 아 잠깐만 땅부터 파야 되는구나 땅을 이만큼 파주고 무덤 너무 작죠 하고 이쪽으로 그 뭐지 작업장 만들게요 요긴 작업장 하고 강연실 잠깐만 강연실을 요다가 만들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만듭시다 우리가 뭐가 딸려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요 둘 중 하나로 갈 수 있는데 요기 성소인가? 아니 근데 성소는 요기죠 뭐야 뭐 자꾸 부서지는 소리가 나지? 이거 왜 아프어? 아 요기 그 빈방 발견했구나 치킨이 딸려요 아니 치킨 알아서 방 넓히면 늘어나요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한데 요기 무덤 만들려고 했었지 여기 있다 요기를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네 백스리 스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서 요쪽은 잠시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막아줄게요 하고 요기 이렇게 요 두 개 파면은 요기를 또 땅으로 바꾸게요 너 빨리 일해 요기 다 메꿔버리고 무덤을 여기까지 할까? 아냐 일단 읽고 빨리 만듭시다 천오배 내일이요? 어 치킨을 뜯으실 거면은 스노잉 치즈 스노잉 어때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제 성향을 담으거지만 어때 일단 어때 일단 어때요 이건 지극히 랑원이 원해서 말한 거예요 그냥 딱히 큰 뜻은 없어요 잠깐만 이거를 먼저 하면은 요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끔 멍청한 그 AI가 진짜 멍청하면은 요기 파놓고 요기 일 못돼가지고 여기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빨리 해 한 명 더 뽑아 애들 속도 빠르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불사의 요람? 순살 돼요 순행 순살 있을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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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군대가 나 별로 없을텐데 내가 여기를 뭘로 만들라 그랬지? 여기가 인프가 아 여기 강의실이지 오케이 해놓고 여기 마나 어차피 있으니까 이만큼 더 파할게요 그냥 이거 하나로 돈이 잘 안 모이는 거 같죠? 여기도 파주자 이것도 됐고 이만큼 파요 부산은 아기 지하에서 방음 방음 발견했습니다 어디야 요쪽? 오 좋았어 이거 나쁘지 않아? 이방 뭐 하려고 했지? 근데? 아 작업실 만들려고 그랬지? 아 신호등 구데기예요 절대 먹지마 아 물론 입에 맞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건 말할게요 분명 입에 맞는 사람들은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야 개인적으로는 좀 구데기였어 여기도 보석 트레저리 룸 만들고 아 그 뭐지? 애들 간식으로 가끔 좋긴 하대요 뭐? 지금 나 협박할 병력을 보낸다 이거죠 지금? 아 아 지금 나보로 그 트랩 만들라고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같은데? 나보로 트랩을 만들래 일단 필요없어 트랩 같은 건 필요없어 아르카뉴 만들고 요쪽은 난 슬슬 방을 아니다 일단 마지막 일꾼을 만들어 배로 직길에서 배로 직길에서 배로 야 맥주면 파닥이지 파닥이면은 아니다 일단 맥주면 뭐든 다 좋아요 아 결국 저기 들어왔잖아 잠시만 여기서 들어왔으면은 나 지금 군대가 별로 없는데? 아 아 겁나 세게 생겨서 그렇게 세진 않네 다행히도 다행히도 약하죠 깡대 다행히도 약하고 여기 막았나? 잘 막았죠? 오케이 전투는 잘 끝났고 뭐야 아 여기도 여기 있구나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도 트레즈리 만들게요 야씨 여기 이런게 있었구나 하고 이따 이제 슬슬 방들을 만들자 작업장 작업장 만들고 작업장 만들고 돈이 없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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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말고 넌 거기서 왜 어창거려 10명 다 다 뽑았는데 애들 왜 이렇게 일하는 속도가 느리지 자 그러면은 자 일단 4개 정도 만들고 여기는 지금 58개 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만들고 자 남은거는 일단은 자 우리 치킨 치킨 핀만 만들고 여기 다 만화 아닌데 여기 강연실 이었죠 여기가 만화 방이지 잠깐 저거 만들기 전에 일단 데몬 먼저 만들자 돈이 없네 야 이거 다 꿈이 있는데 돈 꽤 들겠네 악덕사장 아닙니다 저 정도면 얼마나 착한 사장인데 해놓고 금맥 찾는 방법이 잠시만 여기 금맥이 없고 금맥을 찾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면 금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아닌거 같은데? 여기 금이 있나? 안 보이는 것은 이게 안찾아지는 것 같애 안 보이는 것은 안찾아지네 일단 자 그러면은 악마왕부터 만들어주고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이제? 네 어인물님 안녕하세요 일단 애들이 돈부터 캐기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저거고 네 저녁 늦게 안녕하세요 여긴 뭐 없죠? 돈이 저것 밖에 없을려 없는데 돈이 저것 밖에 없을려 없는데 지금 세개 밖에 없죠? 여긴 거기다 아무도 안 끼고 있어 지금 저것보다 돈이 공한데? 15000원 있는데? 15000원 있는 데가 없나? 여기 뭐 있나? 한번 봅시다 beh.. 어디갔어? 어디있어? 이쪽에서 쭉 돌아와야 되지 쟤들? 이번 던져스캠피는 세리리티라는 데 들어와가지고 적대를 잡는거에요 아 그래 적 죽였으니까 이제 좀비 나오겠지? 해놓고 자, 강화시켜 무기 파는 도시를 싹 다 밀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무덤가도 넓혀 아이고 근무 중인 사령관은 진무한 악의 던전에 토벌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이길 가능성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리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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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롤에 오버월드에 악의 던전으로 악의 던전으로 악의 던전으로 아 애들 쳐들어오네? 쳐들어온대요 지금? 쳐들어오는거 같애 지금 화살표 생긴거 보니까 돈좀 돈좀 빨리좀 벌어와봐 아 애들 너무 느린데? 잠깐만 그전에 그전에 이것도 돈 필요하나? 아 돈 필요하구나 일단 돈좀 빨리좀 캐봐 얘들아 상자가 필요한게 아닌데 지금? 요게임 요게임 왜 아무도 안 캐 아 이거 페트롤이에요? 아 돈? 잠깐만 적들어왔다 잠깐 야야야야야 빼봐 빼봐 빼고 일단 들어와봐 한다음에 군대를 잠깐 군대 이게 아닌데 빼 빼 빼 빼 빼 하고 오케이 잡았죠 턴천 이력서 떼었어요 오케이 그렇지 빨리 이래서 빨리 돈을 벌어 아 상자를 하나 없앨까? 지금 굳이 지금 굳이 상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 없어. 너 뭐해 빨리 이름이요? 이게 애매해요. 이름 받기가. 그러니까 군대를 보면은 아 이게 아니고 이름 어떻게 설정했을지? 또 까먹었다. 이름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고 일단 강연장 만들고 일단 저거 뭐야? 한 군데는 먹어줘야 돼요? 한 군데 먹으려면 결국 또 애들을 뽑아야 되잖아. 아 잠깐 여기서, 여기서 바꿀 수 있나? 아 여기서 바꿀 수 있구나. 자 그 전에 군대 말고 하나 더 거면은 몇 번 뽑아볼까? 네 번 뽑아볼게요. 네 번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케빈님 레브게츠님 끝 없어 더 없어 여기서까지랑정절해. 여기서까지랑정절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죽음과 생을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미스터 베이비 아 요이가 아닌데? 들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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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라고! 시작하지만 한명 죽은거 같은데? 월급 빡빡하나요? 돈은 줄만큼 줘요. 잘 줘. 잘 줘. 돈은 잘 주는 편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서.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잖아. 아이씨 극딜하는거 보소? 알았어. 지금 그게 아니고 난 세력 좀 키우고 파자고. 모두가 왜 저렇게 급해? 왜 저렇게 급해? Tony